일본에서 방영된 원작을 굉장히 재밌게 본 한 사람의 팬으로서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을 때 굳이 보태린 역할이 아니어도 어떤 역할이더라도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.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될 배우진들의 캐스팅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매력적인 분들하고 어떻게 더 재밌는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욕심도 났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좀 진중하고 무겁고 했던 연기를 했던 제가 선생님이나 선배님들 사이에서 어우러져서 좀 가볍고 유쾌한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의 도전의식 같은 걸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원작처럼 통쾌하고 유쾌한 법정 드라마 속에 또 진지한 인간들의 모습과 조금 더 진중한 모습들이 한국 리메이크장에 더 담겨있는 것 같아서 원작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진구씨의 그 갈고리 머리에서부터 그 유쾌함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리가라이가 원작의 공장이 훌륭하지만은 한국의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. 일본 드라마 특유의 가장 될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2018년, 2019년 한국의 현실을 좀 반영해서 에피소드를 리가라이 원작에 있는 것도 쓰지만은 그거를 좀 한국식으로 변형을 했고 또 저희만의 새로운 에피소드도 만들었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감을 좀 과자할 수 있게 내용을 풀어가는 그런 차별점이 있는 거고요. 진구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열정이 너무나 가득했고요. 기존의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던 진구씨의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. 그래서 저도 그런 우려를 안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일단은 저희가 원작을 리메이크하면서 그 고테링 역할은 어찌 됐든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사카이 마스터랑 똑같은 캐릭터의 사람을 배우를 찾는 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구씨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잔거를 다 내려놓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 눈물이 너무나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께까지 대본 같이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많이 했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열심히 같이 머리를 만들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고테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